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엔딩은 원샷이겠죠?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몬스타엑스가 오랜만에 엔딩 원샷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판타지아에 맞게 얼마나 더 환상적인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 한번 미션 줘보세요 돌려돌려 돌림판 이게 몬베베분들이 주신 미션이죠? 환상적인 미모 뽑는 포즈 요새 환상적인 미모 누가 있죠? I am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빈칸은 뭐죠? 빈칸은 저희가 채워야 되는데 오늘은 특집을 정하는거에요 특집 무슨 특집 I am 특집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아 아 우리 납둥이 그냥 요즘 기분 좋아해 그냥 추고 오고 지금 멋있는거 아 피워바 오케이 오케이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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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손으로 본인 손으로 돌려서 요게 나오면 그래도 후회가 좀 덜 가 하나 둘 셋 여행 왔다 달려왔어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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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게임이 있어요 아 멤버 한 명을 더 선출할 예정입니다 누가? 본인이? 아 그 게임 통해서 나올거에요 아 제가 또 걸릴 수도 있는거고 그러면 단독인가요? 저 혼자서 하는거고 아이엠이 만약에 한다면은 누구라고 하고 싶습니까? 만약에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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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해봐야 되겠네 다음 게임을 만나봐야겠죠? 네 아니 근데 뭔가 나 보라색 좋아하는거 알고 지금 슈퍼스타야?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그냥 드세요 살짝 어 나 느낌 안 좋은데? 아 무거워 나 무거운데? 나 가벼운데? 나도 무거워 하나 둘 셋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무리 능도 이게 빠른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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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